불닭은 미친 듯이 처먹으면서 에미야 이번에 당근 김장 김치 맛이 어때? 남편은 맛있다고 잘 먹네요 김치찌개 끓여줄게 먹고 가렴 아니 됐어요 잘 익은 김치와 통삼겹을 청골팬에 넣고 끓여볼게 알아서 끓이세요 물을 적당히 넣고 다시다와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어 전 매운 걸 못 먹는다니까요 불닭은 미친 듯이 처먹으면서 설탕 조금 넣고 팽이버섯을 넣을게 전 달달한 음식이 싫어요 꿀은 미친년처럼 퍼먹으면서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어머니 좀 크게 자르세요 흰쌀밥에 김치랑 고기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 며느리야 어서 먹어봐 어머니나 드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요 너는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? 아 꿈이구나